부산 사람에게 티나게 플러스되는 시정뉴스 콘텐츠 부티플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조윤아입니다 아 예지준님 부산시 인스타그램을 보고 오셨군요 부산시 알짜 정보들 편하게 죽죽하실 수 있도록 부티플 오늘도 내 통장에 플러스, 내 주말에 플러스, 내일에 플러스되는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현실 육아에 지친 부산 홈바들 영화 보러 오세요 아이들은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산시가 돌봐주니까요 코로나19로 다사단을 했던 육아전쟁 어떻게 버텨냈나 싶으시죠? 그래서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드리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다같이 쉬네 말을 선물합니다 올해는 엄빠들의 가을 방학을 콘셉트로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도심 속 캠핑을 즐기며 영화를 감상하는 꿈같은 시간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꿈같은 시간 방해받지 마시라고 아이들은 이곳에서 각종 체험시설을 통해 돌봐드립니다 아이들한테도 꿈같은 시간이 되겠죠? 제3회 다같이 쉬네 많은 8월 18일까지 접수합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자세한 신청방법 확인하실 수 있고요 9월 6일 600여 명의 부산시민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다같이 시네마 상영작은 남일한 김부열 주연의 정직한 후보라고 하네요 코로나19로 인해 더 활성화되는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하지만 여기도 돈 저기도 돈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께 힘을 들이기 위해 부산시가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부담은 덜고 마케팅 활성화를 돕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부산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에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50만 원 이상 지출한 소상공 업체고요 신청은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희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로고 및 디자인 제작, 제품 촬영비도 온라인을 활용했다면 지원 범위에 포함이 되네요 내 아이의 안전, 수백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체험을 통해서 재밌게 알려주면 어떨까요? 가상현실로 실제처럼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어린이 안전사고 어른들의 주의와 노력도 요구되지만 아이들 스스로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대응 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부산 어린이 VR재난안전체험교육장을 본격 운영합니다 수영부 비콘그라운드에 자리 잡은 VR체험교육장에서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지진, 화재, 일상, 교통, 시설 안전 등 5종의 체험 콘텐츠를 VR로 실감나게 제공하는데요 VR체험교육을 원하는 개인 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단체에서 부산 어린이 VR재난안전체험교육장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료라는 거 부산 사람에게 티나게 플러스되는 시정뉴스 콘텐츠, 부티플 이곳 영화의 전당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마다 맘앤키즈 시네마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아이와 함께 영화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이번 달은 애니메이션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가 준비돼 있습니다 무료 상영 이벤트까지 있다고 하니까 꼭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빠지면 섭섭한 부티플 퀴즈 나갑니다 육아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부산 엄바들에게 소확행을 선물하는 부산시의 대표 육아 보육정책, 홍보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이 콘텐츠 처음에 나옵니다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다음 이 시간에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는 부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 뉴스에서만 진행됩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 오늘도 지난주 댓글 이벤트 추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은요, F1963이었고요 추천해볼게요 하순진님 축하드립니다 꼬비님 축하드립니다 나애님 영하트님 런산동 최고 미녀님 축하드립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성함과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다음 편에 만나요